어... 시원하게 좋은 발을 먼저 타는 곳입니다. 네, 지금 구람산에 있는 계곡에 왔습니다. 계곡에 신나는 구리 조정굴림 발도 여기 있습니다. 아, 미라입니다. 아... 한 발입니다. 어, 용감한 분이 지금 그쪽에... 어우, 시원하겠네.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여기 계곡에서 의자를 놓고 이렇게... 발도 놓고... 신나게... 시원하죠, 여러분? 오! 야, 차가, 차가... 물, 물이 타요? 네, 네. 예수님, 타하라, 차가. 아... 아... 근데 왜 들어가요? 망기는 이게. 야, 이거 기운 났구만. 아... 염증은 염증이 이거. 정국이, 네. 왜, 왜, 왜 이렇게, 왜. 이제 왜 이렇게 그래. 이제까지 이제까지 해. 네. 저까지 이제 이제... 바닷물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바닷물보다 차. 아 그래요? 들어와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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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라 더워 더워라 더워 더워 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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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ry左 하나 둘 셋 아구 발바닥이 그러면 쳤네. 오리, 저기 너무, 저기가 있어. 뭐가? 뭐가? 뭐래? 모래가 많아서. 아 모래가? 아 지금. 어 내려와야 돼. 내려오래. 커피, 커피 있니까? 커피? 커피. 응? 커피 위에 있어요. 일형 커피 있어. 있어. 같이 한번. 주인공이 왜. 너무, 너무, 너무 기코어. 세게, 너무 세게 실렸어. 여자는. 해서 가고. 제, 무슨와도... 뭐, 뭐 하ще. 뭐, 뭐 하려고. 무슨 감사 metres 이런 걸sey. otra웅...? 시원한 여름을 막바지에 발도 잠가보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리 맥수수 먹고 닭도 있던 거 먹고 조금 발을 배달이 쉬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간만에 신수까지 하는군요. 저쪽에 미끄러울 것 같은데 도저히는 도저히 도저히는 도저히는 미끄러워 도저히가 깊어 깊어 대부분 사람 빠질쪽 사람 빠질쪽 오지 날씨가 있다면 수고하고 내년에 조금더 조금더 한 번 빠지겠다 너도 같이 썰어주지 아까 angefитанном 맞는다 고음식장 유럽 소금 고음식장 남참 처음부터 동영상 가라야도 자정으로 말라, 금방 문영을 보면 다 말라, 들어와 다른 아줌마도 다 들어왔잖아 여기 아줌마도 들어왔어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돼 꼬심이 안 넘어갑니다 여행을 안해 여행을 넘어가고 물 놀이를 물 놀이를 여름을 시원하게 여러분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불암산 계곡입니다.